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거품이 빠지니까 K-바이오로 뭉친 돈이 들썩인다? 컴베이군요. 뭉친 돈이 실제 들어오던가요? 일단 KRX-300의 헬스케어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지수를 보니까 이 지수는 저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품이 굉장히 끼었다 이런 바이오 주식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뭐뭐 바이오 이러면 항상 거의 에코프로가 상승을 하던 지금 이 시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몇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사실은 회사 공중분해되고 이런 회사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참 거품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KRX-300 헬스케어 지수를 살펴보면 이 경향성이 다시 좀 일어난다? 이런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트렌드에서 잡아낼 수 있어서 저희 매경 이코노미에서 아예 커버스토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KRX-300 헬스케어 지수라는 게 결국 헬스케어와 바이오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1월에만 해도 3,200 가까이 됐었는데 3월에는 거의 장충의 2,150 그러니까 2,150이니까 3천 넘어가다가 2,150 하면 거의 3분의 2토막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4월 들어서 2,50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뭉칫돈이 들어온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KRX 헬스케어 지수가 지금 반등하고 있다. 결국 바이오에 사람들이 투자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개별 기업보다는 ETF에 뭉칫돈이 그냥 통으로 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에 또 저희 브리핑도 좀 했지만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을 한 분야를 봤을 때 바이오도 바이오 나름대로의 실체에 근접한, 실적에 근접한 이렇게 투자 전략들을 꾸리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익을 내는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몇 건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이오는 무섭지 않습니까? 한 건이 1조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올해 1분기에 기술 수출 성과를 보니까 1분기에만 8건의 기술 수출이 일어났다. 에이, 그럼 8건 얼마 되겠어? 했는데 이 금액을 놓고 보면 2조 1,556억 원. 그러니까 전년에 2조 1,740억 원에 비하면 거의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올해는 계약상 비공개, 비공개. 그러니까 비공개한 수출 사례가 3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네. 그러니까 주가는 3분의 1 토막, 3분의 2 토막이 났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야, 그래도 기술 수출을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게 바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이오도 산업의 특성상 하나 얻어걸리면 대박. 이게 참 그게 좀 애매한데 물론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산업 구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술 수출도 몇 조 단위이지만 사실 조건을 따져보면 마일스톤, 처음엔 선급으로 주는 돈 구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에서도 일상의 파이프라인만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이상의 파이프라인까지 같이 갖고 하는 거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도 맨날 기사를 쓸 때마다 파이프라인은 뭐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문어발이죠, 문어발. 어프론트 얼마, 마일스톤 얼마, 어쩌고저쩌고 해서 토탈 얼마인데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죠. 반면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도 있는데 또 재무적으로는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속된 말로 나자빠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도 있다고요? 네, 일단 이 바이오 기업들이 적사 상태에도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좋아서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많이 상장을 했는데 문제는 2005년부터 사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회사는 103곳, 이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지난해 말 기준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곳이 12곳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2005년부터 했던 그 기술 특례 상장에서 상장은 성공했으나 12곳만 영업이익을 낸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혹한기 그러니까 이 증권사에서 증권가에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 내는 곳만 지금 좀 많이 부각된다고 했을 때 12곳밖에 안 되면 나머지 90곳은 뭐 어떻게 된 거냐. 살펴보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곳이 인트로 메딕, 이노시스, 셀리버리 이런 곳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됐고요. 지금 현재. 이런 코스닥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 역시 초반에는 엄청나게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2021년 1월 한때 10만 원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리버리마저도 하락률이 90%가 넘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그러면 좀 기술 특례 상장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자체는 어쨌든 산업의 특성상 좀 밀어줘야 된다. 그렇지만 기술 특례 상장 그 자체가 대상 기업 기술력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된 것만은 자명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거기 이제 자본 조달 말씀하신 지금 CB 전환 사채하고 워런트가 붙어있는 사채들이 만기가 돌아오면 주식으로 전환 내면 또 오버행.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는 CB나 BW를 이렇게 발행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약간 좀 갸욱거리게 만드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저것까지 판단하시기는 쉽지가 않으시니까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어찌됐건 개별 기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뭉칫돈들은 그냥 KRX 300이라고 하는 헬스케어지스에 들어가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 갈등 암초 만난 호텔주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그 후배들도 중국에 세일즈하러 상장 기업들 꿈 벌어 가잖아요. 요즘 잘 되는 분야가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 홀나 뭐 이런 데 가수 열심히 세일즈 했는데 한 방에 그냥 흘러나가서 남는 거는 그냥 먹고 마시고 온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오늘 또 박미 경제사절단이 또 박미 경제사절단이 오늘 이제 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뭔가 다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관련해서도 이런 언급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굉장히 아예 외교적으로 발언들이 또 나왔고요. 이런 중국의 일련의 그 과정들 때문에 코로나 때도 사실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2의 사드가 어떻게 된다. 이런 우려감들이 또 이불 타고 전파되면 일파만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호텔, 면세점, 카지노 이런 쪽이겠죠. 아무래도 중국의 대규모 사절단 아니면 중국의 대규모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호텔, 카지노 이런 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12월 달, 작년 12월 달만 해도 막 호텔 주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기대감을 좀. 중국 리어프닝 더불어서 한한령이 완화되네. 무슨 게임 주에 판보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관련 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아난티나, GKL, 파라다이스, 호텔실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만 놓고 보면 이들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관련 대부분 업종들 4월 21일 이후에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중국 관련 업종들이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서야 조금 상승세, 보합세에서 상승세로 약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일단은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계속하면 단체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못 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에 가장 수혜주인 중국 관광객 특수 호텔들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실라 이런 쪽에 조금 타격을 입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증권가 보고서를 따르면 호텔 업종 실적은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증권이 호텔실라를 분석한 거 보니까 1분기 매출이 9,857억 원, 영업이익이 320억 원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외국인이 안 들어오더라도 내국민들이 이렇게 좀 받쳐주고 있어서 영업이익은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호텔실라 중국 특수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미국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체적인 경쟁력 참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추가는 질문이 없네요. 아니요. GKL이 또 실적 반등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한증권이 GKL의 1분기 매출을 1,092억 원, 영업이익을 195억 원 그러니까 거의 15% 가까이 지금 높게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으니까 카라다이스 때문에 그런가요? 일본인 VIP 관광객 그렇죠. 조라백 뭐 얘기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딱 보고 있으면 중국 관광객이 지금 당장은 미어 터지게 들어오지 않지만 1년 전보다 지금 2배 이상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막 흑자 전환이 됐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어쨌든 중국 외에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한테 세이지를 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부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이 소비해 나가면 제일 좋지만 많이 들어와서 어지럽혀 놓고만 나가면 그게 객단가로 놓고 보면 중국 단체 관광객의 객단가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방을 파는 사업 이쪽은 뭐 괜찮아요. 방을 다 채워주니까 좋지만 회전들이나 이런 게 그렇지만 이분들의 객단가 1인당 소비액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관광대국이라고 하더라도 빛 좋은 계산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파라다이스 시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지금 1등이거든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돈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양질의 고객들을 이쯤에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렇겠네요.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물론 레저를 포함하고 있지만 와가지고 확 들어보는 것보다는 고액에 슬쩍 이렇게 놓는 고액의 드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구조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파라다이스 분들하고 최근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면 이분들이 이를테면 오신 분들의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K댄스라든지 아니면 K-POP K-POP 또 K-맛집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체험하고 그러니까 카지노만 하시다 돌아가시면 좀 카지노에서 쓰는 돈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다양한 엔터테인 쪽으로 요소를 많이 지금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먹고 쉬고 놀다가 가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컨셉을 잡아놓고 계속해서 고차원적인 그런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놓고 보면 객단가 상승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들어오신 분들의 객단가 상승률을 높이는데도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호텔실라 그리고 파라다이스, GKL 이쪽 카지노 호텔주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쪽이 증권가 지금 분석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개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상자산법 이거를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지금 가상자산법과 관련돼 있어서는 여기서 테라라든지 루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무위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를 해봤더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게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법안이 가급적 4월에 의결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여졌다고 합니다. 이미 3월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18개 법률안이 지금 통일된 명칭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이렇게 됐는데 일단 용어 자체가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확정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법안, 그러니까 그동안 가상자산 돈을 잃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는지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또 사람들, KLX 같이 이렇게 소비자 구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소비자 보호 관련 이용, 보호 내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CBDC라고 하는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이런 것까지 다루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건 또 추가로 뭐가 파악되면 또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이 되는 경제기사 이야기였고요. 매경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